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아가 5장에서 8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인마 누엘 그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가 5장에서 8장까지는 모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아가 4장에서 불러주었던 사랑 노래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아가 5장에서 솔로몬에게 사랑의 화답을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잠결에 사랑하는 이의 기청을 듣는 데서 사랑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지만 작은 기척에도 사랑하는 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하며 늘 함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그 최고의 표현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술람미 여인의 시선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두 연인의 삶이 하나로 엮어집니다. 오랫동안 사랑을 찾았던 술람미 여인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아가의 내용 중 최고의 사랑 표현 문장입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였고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은 극진합니다.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의 노래로 세상의 그 어떤 창가가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의 사랑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고 그의 마음이 다다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이 사랑을 보니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시대를 껴안았던 바울의 열정적인 사랑이 떠오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존재를 도장처럼 늘 가까이 있는 소중한 존재로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한편 술람미 여인은 그녀의 오빠들이 은망대가 되어 자신을 지켰고 백향목 판자가 되어 그녀를 강력히 보호했기에 솔로몬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었음을 노래합니다. 아가의 마지막은 활기가 넘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그들의 사랑의 힘은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진실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꾸밈 없이 진실하며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참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의 흐르는 사랑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자신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 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25일 아가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물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략이 내 손에서 몰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가 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하산 기슭에 누운 염소때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때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오 후궁이 80명이오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오 그 나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사로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순남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순남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가 7장 귀한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숙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석근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는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번 바드랏빛 문곁에 있는 연목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는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이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료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료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여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줄이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가 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송류주보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원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오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오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할하몬의 포도운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운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여행가 가능성으로 돌아간데 여행가 가능성으로 돌아간다며 저의 새 자리에 좋은 여행이 있구나 또 다른 여행 이루어지네요 날씨가 되 часов지에 빌딩을 만듬게 날씨가 되었고 어린 사슴과 날씨가 들었고 어린 사슴과 날씨가 되었고 어린 사슴과 날씨가 되었고 어린 사슴과